창세기 28장 한눈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된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곳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받다 나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여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부가의 호랍이더라 에서가 본 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다 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조차 받다 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 즉 가나한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오 너바요세 누이인 마을라슬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또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 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 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 알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대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0부장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이미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써녀 그들이 가로대 하란에 서러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오래 손자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대 하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대 평안하니라 그 딸 나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대 해가 아직 높은 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대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나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나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여 리부가의 아들댐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메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메 라반이 가로대 너는 참으로 나의 곤류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대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여 아오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대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은이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다닥의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대 내 기안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대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미니까 라반이 가로대 형보다 아호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메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신여가 되게 하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대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대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했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